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4년 10월 학평 B형 2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구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9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3 제곱 1을 위로 움직이는 점피와 그런 점피와 평면까지의 거리에 몰고하라. 이번에 죄대값을 t 그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이번에 뭐라고요? 9부터 9가 있어요. 그리고 평면까지의 거리에 몰고하라. 죄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9의 점부터 가장 모한 거리, 먼 거리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상을 봐도 여기죠. 여기.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몰고하라. 거리를 구하라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9의 중심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이 9의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제대거리가 되겠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이 문제는 다 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의 중심이 지금 0,0,1이고요. 얘랑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죠. 그 거리를 지금 l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얘가 루트에 4 더하기 1 더하기 4에다가 절대값에다가 만나고 만나면 0,0 얘가 만나면 2 빼기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예요? 3분의 얼마? 5가 되겠다. 이게 9의 중심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럼 얘랑 뭘?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5에다가 9의 반지름 1을 더하면 되겠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3분의 8이 되겠다. 답은 여기다 이제 6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60d를 구하시면 여기다 60 곱하면 20. 그래서 20 곱하기 8, 160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만족하는 다 16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